자, 서귀포 할애농입니다. 이거 스프링쿨러용 농업용이죠. 농업용 PVC 파이프인데 설치할때 돈들고 갖다 버릴때 돈들고 그냥 갖다 버려도 못하고 이 부대자리에 담아되게 됩니다. 일일이 다 잘라야되요. 3등분으로 잘라야되요. 이거 안받아줘 오만 도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자르고 있는데 토지까지 나오고 카타기 아,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래가지고 할인업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그걸로 가라 그러는데 킬로당 930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잘라가지고 담는게 일입니다. 무슨 이런일이 있어 큰일입니다. 이거 이거 어쩌면 좋나 이거 내 미치겠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잘라야되요. 이렇게 이게 보통일입니까? 이거 3등분 해야되는데 참 네 이제 손이 아고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못울리겠다 이게 이게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토치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아 1회 1이 많습니다. 이렇게 파이프를 자르다 보니까 손목도 아프고요 일단 그 얼은 뒤로 들고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어디로? 흑한우 명풍관 어려면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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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힘들어 힘들어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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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아름다워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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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